둘, 셋, 비싸라인 뉴베스티! 안녕하세요, 베스트입니다! 자, 일단 오늘 이렇게 Pops in Seoul 아시안 드림 콘서트에 저희 베스트를 초대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여러분, 즐거우세요? 네! 아, 별로 안 즐거우신 것 같은데 즐거우세요! 네! 열기가 저희 무대일까지 이렇게 전해지네요. 아, 사실 아까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무대가 좀 미끄러워서 답장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. 더 걱정 없이 더 열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응원해주시고 이렇게 같이 즐겨주셔서 감사해요. 저희 또 다음 곡 들려드려야 하는데 혹시 저희 노래 중에 아는 노래 있으세요? 오, 맞습니다. 어떻게 하셨지? 그럼 다음 곡으로 땡큐베리머치 드려드리고 저희는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공기 조심하세요, 여러분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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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